집에서 쫓겨나는 거 축하해주려고 전화했어요? 그렇게 쫓겨내고 싶어 하시더니 드디어 그 소원 이루셨네 손준기 동영상 찾았다 에스터가 갖고 있어 이 소 그거 찾으러 에스터 만나러 갔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죠? 그걸로 내 아버지 죽은 죄 털겠다는 뜻입니까?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지금 그런 여유부릴 때 아니지 않니? 아 당신 때문에 박도경 죽은 거 덮어달란 뜻인가? 그걸로 에스터 입맞게 해달라고? 뭐? 너 벌 주는 거 남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뿐이야 이유 그거밖에 없어 서둘러 이수호 손에 동영상 넘어가기 전에 어서 zeniu 성격gres 미션 미션 미st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